오늘은 정신병자와 싸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잘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샤라웃하지 않습니다. mbc kbs sbs 방송 3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사이버레카 출신이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갈게 분명해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있어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은 뭐 시원하게 샤라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진명여고 사건 당시 수많은 여성 인권운동가들에게 악플을 받은 하권장님이 계십니다. 앙앙 배블록 뚱통 중년남 컨셉으로 종로에 xx 팔러 가겠노. 성균관대 출신 목동학원장 xxx 아니노 여성 인권운동가들 절대로 하권장님 번호로 새벽에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 이기야. 학생 수업할 저녁 6시 10시 맞춰서 3분 간격으로 전화해도 안 된다 이기야. 배달이나 택배 시킬 때 꼭 하권장님 번호로 써라 한남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는 한국 여자에게 양보해야 하지 않겠노. 그나저나 하권장님을 보면 xxx같고 몸매는 xxx인게 xxx 스타일이노 붕어처럼 생겨서 쪄 먹으면 맛있겠노. 라는 심각한 악플을 하권장님께서는 맞으셨고 하권장님께서는 288명의 여성인권운동가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 맞은 한국 여자들은 벌벌 떨며 인터넷 고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욕을 썼다고 성범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진명여고 사건이고 욕을 조금 했을 뿐인데 그게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냐는 아주 깜찍한 질문을 네이버 지식이네 하게 되죠.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가끔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댓글로 진짜 하권장님과 동일인물이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지능낮은 질문의 출처가 바로 dc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에서 나온 거죠. 하권 안망한 척 은희뉴스 아닌 척이라고 말하며 저와 하권장님이 동일인물이라 말하는 남연계 회원님들. 은희뉴스는 이화여대 출신이라며 이화여대 존나 팬다. 근데 이 새끼 사실은 40대의 도태남이었지? 라고 말하는 수준 낮은 글에 개출 20개가 박혀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저의 과거 채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 9월달 슬기수첩이라는 채널로 시작한 사람이고 당시 활동할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얼굴과 몸매 간호사 인증 등등 꽤나 많은 걸 했었죠. 그러니까 저 한국 여자들 말로는 진명여고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하권장님께서 슬기수첩이라는 채널을 만들어놨다는 건데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그런 걸 믿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라이브 때도 몇 번 말했어서 더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팔로우 해놓고 매번 챙겨보는 하권장님의 인스타에서 그래도 못 믿겠다면 저라고 치죠 뭐 한국 여성들의 악독함을 밝히는 것이 저라면 그건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놓고 샷아웃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남연결 지능 낮은 우리 여성들께서는 이 인스타를 보고도 하권장이 은희뉴스 본인임을 인정했다. 너는 고소당할 일만 남았게. 속보 하권장님 은희뉴스 자기인 거 인정. 이라는 정말 너무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자 연예인 갤러리 하는 여자들은 여성시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미군 양남들은 여성시대에 잠입하고 싶을 거다. 왜 한남만 신상유포로 난리를 치는 거야 양남은 싱글한 여 찾기 위해 여성시대에 직접 자기 신상 유포할 것 같은데. 라는 정신나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저딴 논리가 개출 415개 받는 것이죠.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의 신상을 뿌리고 조롱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이런 모습.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역겨운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심한 남자 연예인 갤러리 하는 도태녀들의 망상 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다보니 망상병에 걸렸나 본데 부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지 싶네요. 영상 마칩니다. 날씨도 좋은데 여성인권운동가 여러분들 밖에 좀 나가서 산책이나 하는 게 어떨까요. 본인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해서 하루 종일 남연결 하는 게 인생의 낙일지 몰라도 그 나이 처먹도록 남연결만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영상 마칩니다. 영상 마칩니다.